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자신의 머리숱을 걱정하는 김태현 양의 모습에 발끈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TV조선 넷따라자에서 김태현 양은 장민호씨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김태현 양은 남자는 말합니다 등 장민호씨의 히트곡을 들으며 장민호씨에게 줄 플래카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양은 신곡 녹음할 때가 제일 떨린다. 지은이 언니한테 사는 맛 녹음할 때 어떤 느낌이냐고 했는데 무서웠다고 하더라. 민호 오빠도 얼마나 무섭겠나라며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신곡 대박이라는 마스크까지 쓰고 녹음실을 방문한 김태현 양은 막상 장민호씨와 조영수 자국가를 보자 뒷걸음질을 치며 부끄러워했는데요. 김태현 양이 눈도 못 마주치자 장민호씨는 얘가 잘 안 온다 노래할 때 도와주려고 하면 도망간다 라고 조영수씨에게 설명했습니다. 김태현 양은 낯가림을 핑계로 대자 홍지윤씨는 당황했고 김태현 양은 눈치 좀 챙겨라 라고 타박했습니다. 김태현 양은 장민호씨에게 특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그렇다. 쑥스러움이 있어서 다가오면 떨린다 라고 귀엽게 고백했습니다. 김태현 양은 명란젓을 좋아하는 장민호씨의 맞춤형 도시락을 공개했는데요. 이어 장민호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만든 밥을 공개한 김태현 양은 검은깨를 밥에 많이 뿌리면 머리가 많이 난다고 한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당황한 장민호씨는 그 정도는 아니다 다 내 머리다 아직 부근 가발도 없다 라고 발끈했고 미스트로2 언니들도 삼촌 머리수 많다 라고 대변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의 신곡 사는게 그런거지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장민호씨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장민호씨는 무대와 열차 등 다양한 세트장에서 다채로운 컨셉트로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장민호씨만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각양각색의 표정연기가 어우러지며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장민호씨는 지난해 일십안일십 이후 정말 오랜만에 음원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번 노래를 결정할 때 심사숙구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니 마음 편히 들어주시길 바란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뮤직비디오 카메오로 출연한 영탁씨가 함께하여 더욱더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장민호씨와 영탁씨는 최고의 케미와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이며 촬영장에 시종일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장민호씨는 함께 고생한 영탁씨를 향해 오늘의 주인공이다 박수 한번 보내달라 라며 맏형다운 따뜻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탁씨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민호영의 새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네 이야기를 잘 녹인 국민 가요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화답하며 끈끈한 우정을 증명했습니다. 장민호씨의 신곡 발표에 임용호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용호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늘 우리 탑6의 기둥 역할을 해주는 사랑하는 민호영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사는게 그런거지 민호영의 목소리여서 더 감동인 멜로디와 가사가 마음에 참 와닿는 곡이네요. 사는게 힘들어도 민호영만 믿고 가 여러분 함께 들어봐요 민호영 대박나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레전드 화보를 오마주하며 잘할 것 같은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장민호씨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돼 레전드 화보를 오마주하면 찰떡같이 따라할 것 같은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에서 총 투표수 10만 7790표 중 5만 4054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민호씨의 매력으로는 센스있는 이 8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어 도발적이니 10%를 기록하였고 반전 매력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게 했습니다. 장민호씨의 매력순위에서도 센스있는 에서 52%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